시장 프로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주목한 곳이 너무나 오늘 핫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자동차주가 주인공입니다. 알 없는 수익견이 누가 합니까? 시동 걸린 자동차주의 질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알이 의미하는 게 경기침체, 리세션 동시에 후진, 자동차 기어를 의미하는 이 알인데요. 여기서 후진 없이, 경기침체 없이 앞으로 질주만 남아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멋있죠?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멘트 들으면서 알이 뭐지라고 고민했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했어요. 이제 그럼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목하신 이유, 정말 이 후진 없는 질주에 대해서 강세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매력적으로 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매력적인 이유는 당연히 상승이 나오니까 오늘의 강세 매력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강세 영향을 자동차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오늘 언론사마다 기사가 틀려요. 소외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외 판매 영향으로 이렇게 엇갈리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소외 판매 호조 영향으로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든 아니면 긴축이든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결국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창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경제 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에서 80%가 소비이기 때문에 결국 소매 판매라든지 개인 소비라든지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소매 판매 같은 기업 입장에서 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소매 판매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견주하게 미국 경기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식품 서비스라든지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즉 자동차 판매가 잘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신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고금리 영향으로 해서 자동차 파이낸스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고 그 속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부분을 보니까 아니구나. 상관없구나.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오늘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소매 판매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인도 쪽하고 우리나라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 달 이제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결국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화를 포함한 친환경 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SUV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UV 같은 고가 차량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그동안 걱정이 된 부분들에서 우려를 좀 씻어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10%의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헤매고 있는 부분들을 인도 시장에서 만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중국 시장이 양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떠오르는 시장이 인도인데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더라도 인도 시장에서 만약에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고 판매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중요했던 부진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게 되면서 상체되고 그렇죠. 이건 실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게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은 업황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보다는 미국 경제 지표에 의한 시장 영향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아가 5% 가까이 오르길래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해요? 라고 방송 전에도 여쭤봤는데 잠시 후에 답변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말씀해 주신 건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 지표.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쪽이 개선됐다는 점. 그럼 결국 우리가 연초에 했었던 건 기후네요. 신차 꺾이겠는데? 이거 기후예요? 아직 11달이 남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타트는 정말 좋다. 정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 흐름이 이어진 지 여부는 한 3월달, 4월달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은행권에서 공공재단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은행권에서 조금씩 내려가게 된다면 2금융권, 3금융권 차례대로 이렇게 금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금리 효과가 나타난 지에 대한 부분들은 3월달, 4월달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가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고금리 여파라든지 그리고 결국 고금리 여파라든지 신차 수요 분위기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여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어쨌든 금융권에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려온 것들이 결국 3월달, 4월달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긍정 조금 지켜보고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월 지표 자체는 일단 안도해도 좋다. 송태용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아직 금리 인상이 좀 더 남아있긴 한데 시장금리는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리 인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글쎄 신차는 이런 고금리에 너무 밀접한 연관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신차 수요에 대해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는 아닐까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은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 보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재고를 좀 줄여나가는 이러한 이제 단계로 가게 될 거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재고가 조금 쌓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판매가 좋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IRA 법안에서 과연 어떠한 세부 규정이 나오게 되는지 거기서 그리고 현대라든지 기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복 정도로서만 지금은 보시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IRA 얘기해 주셨는데 3월에 세부 법안 나오면 진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는 완전히 공장을 다 짓고 그쪽에서 생산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리스 쪽에 집중하겠다고 했잖아요. 구독 서비스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IRA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돌파구 전략 같은 게 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혹시나 모르니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사실상 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리스 판매율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은데 미국은 조금 더 많은 부분 판매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리스에서 만약 현대차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면 충분히 판매에 대한 전략을 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됐었는데 만약 현대차가 빠지게 돼요. 기아라든지 빠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빠진다는 게 어디? 세액공제 대상에서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은 기업의 이런 자동차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현대기아가 약간 불리한 부분은 좀 있지 않나 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온지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대기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유인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연 얼마만큼이나 또한 인센티브가 향후에 딜러 인센티브가 올라간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고 줄고 수요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IRA 세부 지침까지 확인할 게 좀 남아있긴 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부품단도 여쭤볼게요. 우리 정팀장님 예전에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타이어 쪽 이야기도 하셨었잖아요. 타이어 쪽도 좋고 SL만도 다른 위아 쪽도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방 살아나니까 좋긴 한데 조금 전에 우리 답 들어보면 확인할 거 아직 남아있잖아요. 선순환 사이클 계속 이어지는 거 맞아요? 일단 사이클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낚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누가 더 매력이 더 많느냐 싸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면 자동차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가 SUV든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부품주 전반적으로 1차 밴드냐 2차 밴드냐 그리고 누가 더 많이 팔았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반응이 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더 매력이 더 많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IRA 지금 조지아 공장 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가 잘 팔린다. 그리고 얼마든지 부품 공급을 했느냐 거기다 플러스 아이파에서 매력이 또 뭐가 있느냐 보게 되면 설비자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또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지아 신공장 건설을 하게 했을 때 거기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결국 1차 밴드고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압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 나름대로 빅5 F5라고 말씀드릴게요. 화신, 서현이와 한우시스템, 성우하이텍, SL 같은 기업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결국 미국 조지아 수혜뿐만 아니라 이게 다 지금 1차 밴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충분히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장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만드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1등에 솔직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오늘 성화혜택도 14%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주가입니다.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결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느 놈의 주가가 더 잘 가느냐 그 놈을 잡는 게 관건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이 결국 답을 줄 거다. 그러면 지금 바닷권 6만 원에서 올라온 기아차 7만 6,300원까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은 완성차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현대차 역시 15만 원대에서 지금 18만 원까지 거의 가는데요. 여전히 실적 대비 싼 거 맞는지 자동차주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맞는지 팟빛까지 이어드릴게요. 일단은 싼 건 맞아요. 왜냐하면 가격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많지만 제일 보편적으로 쓰는 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6배,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싼 건 맞아요. 그런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싼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싼 건 맞습니다. 싼 건 맞기 때문에 이 싼 가격 때문에 기술적 반대문에서 상승이 나올 것은 충분히 저도 공의를 하는 반대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20만 원이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2023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2023년도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실적 기준을 봤을 때 6배 정도 상대 저평가 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퍼가 분명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현대차 기하를 빼고요. 현대차만 보게 된다면 올해 판매 목표치를 432만 대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92만 대, 398만 대를 팔았잖아요. 거기 10% 정도 상향자 수치인데 그러면 2022년도 실적을 품질 관리 비용을 더해가지고 보게 된다면 한 10조 5천 원에서 11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 정도 올해 목표치를 상향자 수정했다면 지금 영향을 주는 변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 실적은 한 12조, 13조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에 품질 관리 비용을 반영을 해서 빼지 않은 수치를 감안했을 때 11조 정도 나왔고 그리고 올해 12조 정도 나왔을 때 과연 시장에서 이 개선폭을 과연 만족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상세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2년 대비 분명히 2023년도는 실적이 더 개선되길 원할 건데 지금 432만 대 정도 팔게 된다면 12조, 13조밖에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 수치에 과연 만족을 할 것인가. 관건이죠.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 3조 원이 넘는 수치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더 현대차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20만 원 부분까지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타픽주는 당연히 현대차가 아닌 기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아는 상대적으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9만 원대를 돌파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형님이 못 가다 보니까 형님한테 조금 짓눌려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해서 왜냐하면 2012년도에 기아의 실적이 그때 당시에 오래전 얘기지만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차화전 상세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잔초가 상당히 잘 가졌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기아차의 주가를 보게 되면 9만 원 부분이 고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영업이 3조 5천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7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 2배가 넘는 실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9만 원 이상 가야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인 빼고 실적만 놓고 보게 된다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의 매력, 기아에 대한 매력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까지? 기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를 일단 9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좀 가져야 9만 원 돌파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켜보고요. 어쨌든 목표가는 9만 원 말씀드릴게요. 현대차는 20만 원 부근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못 간 우리 기아의 퍼포먼스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탑픽으로 기아 9만 원까지 여력 보셨습니다. 첫 번째 섹터 낫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어딜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IT입니다. 반도체주. 오늘 그 탄력 튀어오르는 반동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AI와 채 GPT 더 핫하게 해줄게. 반도체를 웃게 만드는 바로 그 정체는 HBM입니다. 제대로 알아볼까요? 일단 반도체주를 선정하신 우리 송태영 과장님. 역시 답은 반도체주예요. 지금 시장. 아직 정답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업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사실상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좋지 못해요. 1분기 때가 아마 최악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에 대한 업황 반등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느냐 혹은 느려질 수 있느냐 여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빨라질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나온 미지오에서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메모리 업황 관련돼서 생각보다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2분기 때 이전으로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런 투자 의견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메모리 관련돼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하나는 PC 하나는 이제 서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PC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는 이제 채치 PT 관련돼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영향받는 쪽의 서버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에 대한 소비가 만약 그 이전부터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 심리가 워낙 다운이 되어 있었었고 그런 부분이 심해했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이러한 이제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바닷가까지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빈집 섹터의 영역으로서도 지금 이 수급을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촘촘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HBM이 메모리 업황에 있어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2분기보다 현재 회복의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지는데 확실히 영향을 줄지 궁금하거든요. 업황 사이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혁신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이것이 지금 이슈화가 되게 되면서 보다 더 이제 앞으로 나와졌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보게 되면 챗GPT라는 것이 인공지능이 사실 연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연산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지게 될 거고 거기에는 이제 메모리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들어가게 되고 고성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 HBM 이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예전에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왔었던 건데 이제 시장이 개화가 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 그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서버 쪽에서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가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5월부터 들어간다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2분기 넘어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글로벌 서버 업체들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혁신까지는 아니다 하셨는데 정 팀장님 어떠세요? 그러면은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사파이어 레피지가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가면 하반기에 이제 정말 긴 겨울을 보냈던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때 그 탄력은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업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그때 가면 저는 늦을 것 같아요. 늦어요? 네. 그 제가 저하고 다른 방송에서 제가 모곤스텐리 얘기한 드린 적 기억나세요? 인정하기 싫지만은 모곤스텐리 이슈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4분기가 이제 바닥이고 2분기에 돌아선던 얘기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보면은 늦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IT가 어쨌든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월달 이제 하인스가 급등이 나올 때 그게 날짜를 보게 되면 언제냐면은 1월 4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확신이 없으면 못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도 충분히 탈 수 있게 그러니까 계속 타라고 타라고 신호를 주고다가 저는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면 저는 늦다라고 좀 봐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디렘이 어찌 보면 난세의 영웅이 저는 HBM 디렘하고 그다음에 DDR5 이쪽인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발생되게 되면서 이제 비대면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서 또 그때 반도체 수위가 증가하게 되면서 삼성의 하인스가 좀 부각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이 그때 딱 판방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말씀드냐면은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해서 비대면의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고 그리고 채치피트라는 이 이슈 때문에 또 AI 반도체라든지 HBM 디렘 같은 이런 이슈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이슈가 저는 디렘어팡을 돌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삼성 하이 엑스 잡아도 된다고 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별식으로 부품 좀 보신다면은 소부장도 좋아서. 투자 매력도의 우위를 따진다면 그래도 투톱이 더 높은 거예요? 아직은? 올라타기엔? 충분히 이제 저는 반도체 대장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수도 그렇고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오늘 또 6% 상승 나오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 대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목을 보실 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종목 업황 시장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이슈 윗단인 업황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다가 주가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 마이크론이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하고 지금 바뀐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적 종목 내용은 똑같아요. 단지 시장의 업황에 대한 바라는 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반대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도체 대장이든 소부장이든 HBM 디렘과 그리고 예외 반도체 연관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쌀 때 접근한 게 맞는 거고 하반기에 갔을 때는 자칫 늦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입 시점은 지금이 적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면 송과장님 좀 짧게 탑픽 듣기는 앞서서 칩설계의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도 최근 탄력 괜찮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HBM으로 종목들을 알겠고 여기에서 주문 생산으로 들어가는 파운드리 쪽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에 영향받는 칩설계 쪽은 매력도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상 오픈헤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7,500원이었던 주가가 2만 원이 넘게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또 시가총액이 좀 작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팸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편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많은 부분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건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 많은 부분 이미 적용이 됐었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매로서만 대응을 하셨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해야 될 것 같네요. 팸리스는 일단 투자 매력도에서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럼 HBM 관련해서 타픽을 골라볼까요?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가장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오늘 빠지긴 하지만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리포트 많이 나와요. 네. 거의 타픽으로서 한미반도체를 HBM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종목도 좋기는 하지만 제우스라는 종목은 또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사실 세정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HBM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어차피 세정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미세화 관련돼서도 세정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레거시 안쪽에서도 세정장비가 들어가게 될 텐데 제우스는 관련돼서 전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투자가 더욱더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제우스가 관련돼서 매출액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2023년도 2024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수주를 더욱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제우스가 현재 반도체 관련된 세정장비로서 확실히 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로봇 관련돼서도 제우스가 사실 이제 산업을 전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산업용 협동 로봇 유축 관절 소형 로봇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커피에 반하다라는 이제 이 카페에 지금 이미 공급되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체하고도 계약을 전반적으로 좀 늘리고 있다 보니까 제우스가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랑 주가 탄력이 아예 차트가 아예 다르네요. 지금 제우스 어느 정도 여력까지 보세요? 일단은 전 고점 3만 3천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에 고점 터치까지 보셨습니다. 제우스 1차적으로 도달 이후에는 저희가 또 이 시간을 챙겨 드릴게요. 제우스 타피까지 들어봤습니다. 프레시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파 프로 정태근 팀장 유한타 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